그리드 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드 뷰를 하기 전에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U의 웹스케어 페이지를 생성하시고요. 그리드 XML이라고 입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는 데이터 컬렉션을 바인딩하여 편리하게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렉트에서 그리드라고 검색해보면 그리드와 그리드 뷰라고 두 개가 보여지는데 비활성화된 것은 옛날 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리드 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뷰를 선택해서 OK를 누르고 다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드 뷰는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TH와 TD가 보여지는 형태로 화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드의 데이터 리스트를 바인딩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탭에 가시면 신규의 데이터 리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리스트를 확인하고 데이터 리스트 추가를 누르면 두 개의 탭이 생성되는데 컬럼은 헤더 영역, 데이터 영역은 바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헤더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를 10개 정도 추가하고 바디는 유즈드 데이터 부분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바디도 10줄 정도 추가하고 다시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셔서 아웃라인 탭에서 헤드 탭으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컬렉션을 열어보면 방금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드래그 앤드롭으로 그리드 뷰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생성을 선택해서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까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가 바인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데이터 리스트를 아웃라인에서 드래그 앤드롭으로 바인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역시 테이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헤더를 한 줄 정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헤더를 선택하고 행추가 아이콘을 눌러서 아래 행추가 열도 오른쪽으로 추가할 수 있고요. 추가한 열을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처럼 열도 추가하고 행도 추가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드스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리드의 경우는 스타일의 위드스를 제거해야 브라우저에서 사이즈에 맞게 볼 수가 있고요. 하이트 같은 경우는 삭제하게 되면 그리드가 화면에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스만 제거하고 하이트는 남기는 걸로 하고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그리드 DIV 안에 테이블 형태로 그리드가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테이블로 데이터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로 데이터 바인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역시 적응형 웹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기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댑티브와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로 그리드의 사이즈와 그리드의 모양이 바뀔 수 있게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800 정도로 주시고요.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 주세요. 그러면 브라우저 사이즈가 800이 되는 시점에서 그리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핏 속성입니다. 그리드의 컬럼을 동적으로 계산하여서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게 변경해 주는 프로퍼티입니다. 라스트 컬럼, 올 컬럼, 논이 있는데 우선은 올 컬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컬럼으로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브라우저의 사이즈에 맞게 그리드 컬럼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와 같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토핏 미니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핏 미니드스의 경우는 브라우저 사이즈에 맞게 컬럼이 늘어났다 줄어들 때 UI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를 주어서 스크롤을 발생시키는 기능입니다. 오토핏 미니드스 사이즈도 800 정도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주었던 어댑티브 기능은 제거를 해주고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 보겠습니다. 800이 되는 시점에 스크롤이 발생하여서 더 이상의 UI를 해치지 않고 스크롤로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픽스드 컬럼 속성입니다. 프로퍼티에서 픽스드라고 검색해 보면 픽스드 컬럼 속성이 있는데요. 이 픽스드 컬럼은 가루틀 고정을 사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여기에 3이라고 입력해서 세 번째 컬럼부터 셀 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컬럼 이후에만 스크롤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픽스드로우 속성입니다. 픽스드 컬럼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로틀 고정을 사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픽스드로우도 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 스크롤을 이동할 때 세 번째 이후로만 스크롤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트 테이블 속성입니다. 소트 기능을 사용할 때 정렬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소트 테이블에 트롤을 넣어 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서 헤더를 더블 클릭했을 때 오름 차순, 내림 차순, 그리고 정렬 해제 이렇게 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저 블로우넘 속성입니다. 데이터 로우를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비저 블로우넘에 오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리라고 입력하게 되면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모두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리드의 높이 값과 상관없이 데이터 리스트에 들어있는 행을 전부 그려주게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chod 그리드의 높이 값과 상관들이 브리number